여기 신제품 무기 시연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억만장자 토니 스타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토니는 의문의 세력들에게 공격을 받게 되죠 그리고 토니는 자신이 만든 무기에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그를 공격한 건 바로 아프간의 한 테러 집단 그리고 그곳에 있던 과학자 잉센이 토니의 목숨을 구해줬죠 그리고 이들이 토니를 납치한 이유가 드러나죠 어떻게 된 일인지 이곳엔 토니의 무기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토니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이들의 제안을 받아들이죠 토니가 만든 건 토니의 새로운 심장이었죠 그리고 토니의 진짠 계획이 드러나죠 토니와 잉센은 함께 탈출을 계획하지만 이를 눈치챈 테러범들이 이들을 협박하죠 이곳은 bow and arrow once was the pinnacle of weapons technology but today whoever holds the latest stark rules these lands what is happening here? nothing is happening what is happening here? it's a lot of work it's a lot of work but it's a lot of work it's a lot of work let me tell you what is happening here I don't what is happening Abhi? Abka Jericho Abhi! Abhi! I need him Good system You have to tomorrow to assemble my missile and cook top and... 그렇게 서둘러 슈트를 만드는 토니? Say it again One step straight ahead These steps that's from the door for the right Feeling strong ... Shenzi Yenz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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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ss Probleme You need more time I'll go back to you sometime Take to the plan Take to the plan Kick to the plan Get ready Don't lose 위험에 처한 인쇄 그렇게 모습을 드러내는 마크1 하지만 인쇄는 이미 치명상을 입은 뒤였죠 그렇게 눈을 감는 인쇄 그때 토니에게 총알 세대가 날라오는데 끄떡없는 슈트 토니는 무기들을 모조리 불태우기 시작하죠 그리고 탈출을 시도하는 토니 하지만 금세 추락하고 말죠 어쨌든 토니는 구조대에 의해 발견되고 달려오는 토니의 절친 로드 그리고 등장하는 토니의 경호원 해킹 그리고 비서 페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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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토니는 무기 사업을 접겠다는 충격 발표를 하게 되죠 토니의 가슴을 보고 생각을 바꾸는 오베디아 한편 토니는 페퍼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훌륭해 시간 영상에서 주문한 허밤 아마라는 종류의 이야기가 사업을 통해서 크로 Analytik 말하는 버스 잘 뒤집어어어어어어어어 그리고 이제 마이크 끝이 끝입니다 Iris아 preoccup한 다음 에이 러실러 인지 유jug한 정기 그리고 새로운 슈트를 개발하는 포니 한편 테러범들은 마크1의 잔해를 회수하고 포니는 수차례 시행착오 끝에 비행에 성공하죠 그리고 모습을 드러내는 마크2 하지만 낮은 온도를 견딜 수 없었던 마크2는 추락하고 말죠 그렇게 다시 성공적으로 비행하는 마크2 한편 페퍼는 토니를 위한 선물을 준비해놨죠 마크1 회수에 성공한 테러범들 출정식을 치르는 마크3 슈트 착용 장면은 언제 봐도 간지나네요 때맞춰 도착한 토니 할 일을 마치고 돌아가려는데 간지 작살이네요 하지만 이를 미 국방부에서 알아버리고 로드는 바로 토니에게 전화를 걸죠 그렇게 전투기와 추격전을 벌이는 토니 토니는 위기에 처하고 그만 전투기가 파괴되고 말죠 위플렛 2, do you see a shoot? negative, no shoot 위플렛 2, do you see a shoot? 위플렛 2, do you see a shoot? good shoot still there? hey, thanks oh my god, he's some bitch you owe me a plane, you know that, right?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는데 토니의 납치와 테러범들에게 무기를 팔아넘긴 건 모두 오베디아의 소행이었죠 더 큰 악행을 준비하는 오베디아 하지만 토니도 이 사실을 눈치채고 있었죠 이에 페퍼는 오베디아의 사무실에 잠입하고 들켰다는 사실에 조급해진 오베디아는 계획을 서두르죠 토니 스타르크가 이걸 만들 수 있는 캠프에서 만들 수 있는 저는 토니 스타르크가 아닙니다 토니? 토니? 숨어, 쉬어 기억나는구나 고객님의 위플렛은 위플렛은 위플렛이 토니의 악후원자로를 손에 넣는 오베디아 토니의 악후원자로를 손에 넣는 오베디아 토니의 악후원자로를 손에 넣는 오베디아 포니는 페퍼가 남긴 원자로로 목숨을 건지죠 한편 페퍼는 오베디아를 체포하러 왔는데 그렇게 토니와 오베디아의 결투가 시작됩니다 공중전을 펼치는 두 사람 토니는 오베디아를 추락시키는 데에 성공하죠 하지만 오베디아는 죽지 않았고 원자로를 과부화시키는 페퍼 결국 포니는 궁지에 몰리고 과부화되기 시작하는 원자로 오베디아는 최후를 맞이하죠 그리고 등장하는 전설의 명장면 아이언맨 한편 이 모습을 보던 한 인물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이반방코 아이언맨 그렇게 이바는 아크 원자로를 만들어내고 아이언맨은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었죠 아이언맨은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었죠 한편 아이언맨 슈트 반납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고 아이언맨 몸 상태를 확인하는 토닉 토니는 페퍼를 시어로 임명하죠 그리고 등장하는 토니의 새로운 비서 나타샤 토니는 직접 경주에 참가하게 되고 토니는 직접 경주에 참가하게 되고 토니를 죽이기 위해 온 입안이 등장하죠 죽을 위기에 놓인 토니? 그때 해피가 때맞춰 도착하는데 토니의 새로운 슈트가 등장하죠 하지만 위반은 생각보다 강력했죠 결국 위반을 쓰러뜨리는 토니 결국 위반을 쓰러뜨리는 토니 토니는 그때 위반이 토니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위반은 누군가의 도움으로 탈출에 성공하죠 위반을 탈출시킨 건 다름 아닌 해머 토니는 위반에 대해 조사하고 해머는 위반을 작업실에 데려오죠 토니는 죽기 전 마지막 생일 파티를 하려는데 하루 종일 스포츠는 두 번째 밤은 두 번째, 이 세 번째 파티를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파티를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파티를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파티는 이 세 번째 파티는 다섯 번째 파티 이에 로드는 직접 슈트를 입고 포니를 상대하려 하죠. 포니와 로드의 대결이 시작되죠. 포니의 슈트를 가져가 버리는 로드 한편 포니는 닉 퓨리를 만나고 나타샤의 진짜 정체가 드러나죠. 그리고 토니에게 새로운 해결책을 조언하는 닉 퓨리 로드의 슈트를 업그레이드하러 온 해머 토니는 닉 퓨리의 말대로 아버지에게서 해답을 얻으려 하고 로드의 정체성을 얻으려 하죠. 로드의 정체성을 얻으려 하죠. 로드의 정체성을 얻으려 하죠. 토니는 아버지에게서 새로운 가르침을 얻게 되죠. 새로운 원자로 개발에 성공한 포니 새로운 원자로 개발에 성공한 포니 해머는 입안의 태도에 불만을 품고 도전장을 내밀죠. 이반은 포니에게 도전장을 내밀죠. 해머의 신무기가 사람들에게 소개되고 로드의 워머신 슈트도 등장하죠. 그때 토니도 이곳에 도착하고 이반은 슈트들을 해킹하기 시작합니다. 열로 열어보기 시작합니다. 멈추니CT! оз overlaps아올 수 있고 내 전체성을 얻으려 합니다. 네! 저의 밖엔 Colt으로 이곳을 얻게 된다고 내 전체성을 얻게 된다고 내가 볼 수 있습니다. 삼키기 시작합니다. 점심을 얻게 된다고 엄청난 무술실력을 뽐내는 나타샤 나타샤는 로드의 해킹을 풀어주고 그 때 입안에 드론들이 도착하고 최후의 대결이 시작되죠 드론들을 모조리 처리한 이들 그 때 입안이 등장하고 입안의 엄청난 파워에 압도되는 두 사람 불은 입안을 물리치는데 성공하죠 시간이 흐르고 새로운 슈트를 개발중인 포니 같은 시각 TV에선 새로운 위협이 등장하죠 포니는 어벤져스 사건 이후로 트라우마를 앓고 있었죠 그리고 등장하는 알드리츠 킬리언 하지만 페퍼는 이를 거절하죠 수상한 낌새를 느낀 해피 포니는 매일매일 악몽에 시달리고 페퍼도 그를 외면하죠 피는 알드리츠의 부하 사빈을 몰래 미행하고 있었죠 그때 사빈의 몸이 빛나고 사빈과 거래한 남자의 몸이 폭발하고 말죠 피는 치명상을 입고 이에 토니는 만다린에게 도전장을 내밀고 해피의 손모양을 단서로 만다린의 정체를 추적하는 토니 그리고 등장하는 마야 한센 그녀는 옛날 토니와 그렇고 그런 사이였던 과학자였죠 그때 토니의 집이 공격받기 시작하고 토니는 피 페퍼에게 슈트를 입히죠 페퍼는 마야와 함께 탈출에 성공하고 결국 궁지에 몰린 토니 토니는 겨우겨우 목숨은 건지게 되죠 외딴 곳에 떨어지게 된 토니는 페퍼에게 안부를 남기고 한차고에서 재정비 시간을 갖는데 할리라는 소년이 등장하죠 페퍼는 토니가 남긴 메시지를 듣고 사실 마야는 킬리언의 밑에서 일하는 중이었죠 포니는 폭발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고 위문의 여성이 토니를 체포하려 들죠 파헤치고 토니는 기질을 발휘해 그녀를 처리하죠 사빈에 의해 제압되는 토니 그때 사빈이 할 일을 인질로 잡아버리고 토니는 다시 한 번 기질을 발휘해 위기를 모면하죠 그리고 토니도 이들의 배후에 알드리치가 있다는 사실은 이중에 의해 제압되는 토 nights deposit 멘에 의해 제압되는 토니 전혀 죽었을려고 த 당신의 이름을 이렇게 말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가격이 그녀를 포함하고 사빈로 분명적으로 아낙수는 없지 토니는 털이 필요한aty 이로써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토니 한편 페퍼는 마야와 대피해 있었는데 그렇게 로드도 킬리언에게 납치되고 슈트가 없는 토니는 맨몸으로 잠입을 시도하죠 실패 아르바이트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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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래서 하든 이 아 told you to put it as I am NOT your PERSONAL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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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l I wouldn't go in there for 20 minutes did you know that aren't even chinese hey 만다리는 알고보니 킬리언이 조종하는 배우였네요 토니마저 알드리치 일행에게 붙잡히고 알드리치는 페퍼마저 익스트리미스로 만들어버렸죠 그때 마야가 알드리치를 협박하는데 알드리치는 마야를 죽여버리죠 한편 알드리치는 로드의 슈트도 빼앗으려 하고 결국 로드도 제압당하죠 탈출에 성공한 토니 로드도 탈출했네요 그렇게 두 사람은 만다린에게 힌트를 얻어 알드리치에게 향하죠 부통령 또한 알드리치에게 협력하고 있었죠 결국 슈트를 입은 사빈에 의해 대통령이 위기에 처하고 그때 토니가 등장하죠 비행기는 폭파해버리고 마침내 사빈은 최후를 맞죠 성공적으로 구조에 성공하는 토니 이에 토니와 로드가 잠입을 시도하고 페퍼를 구하러 온 토니 하지만 알드리치가 등장하고 위기에 처한 페퍼 그때 페퍼가 그만 추락해버리고 하지만 알드리치는 너무 강력했죠 그때 뒤늦게 도착하는 마크 42 마크 42는 알드리치와 폭발하게 됩니다 알드리치는 살아있었죠 그런데 페퍼도 살아있었네요 그때 슈트가 페퍼를 공격해버리고 토니는 모든 슈트들을 폭발시켜버리죠 칼리는 엄청난 선물을 받았네요 히데의 명대사를 끝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지금까지 아이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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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